루센트의 교정 시스템은 인공지능 연구회사 DDH와 서울대 치과병원의 15만 진료 데이터를 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. 첨단 인공지능 솔루션과 교정 전문의의 진료 플랫폼이 만나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완벽하게 결과를 예측합니다. 촬영한 진단 영상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판독을 의뢰하여 교정치료뿐만 아니라 구강 내 주요 질환까지 진단합니다. 루센트 치과는 치과대학병원 교수들과 인공지능 연구를 통해 환자의 안전진단을 추구합니다. 루센트는 공간과 시간을 디지털화합니다. 최신의 자동화 계측 시스템으로 환자의 안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루센트는 숙련된 교정 전문 기공팀이 장치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며 교정 전문의 닥터팀이 전 과정을 검수하여 더욱 정교하고 섬세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. 교정 전문의 닥터팀의 노하우와 하이 테크놀로지의 만남 오직 루센트에서만 가능합니다. 단순한 치아 교정을 넘어 모든 이들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루센트는 오늘도 빛을 디자인합니다. 루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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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